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금융당국이 K-뱅크의 스마트폰 해킹 피해에 대한 내부 통제 체계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점검에 나섰습니다. 금융감독원은 7일 K-뱅크의 내부 통제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피해 고객 신고로 인지한 뒤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한 범금융권 테스크포스에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. TF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스미싱으로 인한 스마트폰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와 전쟁을 선포한 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금감원이 꾸린 조직입니다. TF는 금융권이 고객 금융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평가를 실시합니다. 이 과정에서 K-뱅크의 현행 체계를 점검한 뒤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. K-뱅크 내부 통제 체계가 심각히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TF가 점검 결과를 금감원 검사 부서에 전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앞서 K-뱅크에서는 스미싱 피해를 본 고객 계좌에서 550만원가량이 국외로 인출되는 사고가 최근 발생했습니다. 피해 고객은 스마트폰 해킹 사실을 인지한 즉시 K-뱅크 대표 번호로 전화 대출 상담원에게 연결해 계좌 정지를 요청했습니다. 그러나 K-뱅크 대출 상담원은 권한이 없다며 계좌 정지를 미뤘습니다. 피해 고객이 전화를 끊고 K-뱅크 스미싱 피해 전담 상담원 연락을 기다리던 중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. 지금까지 김현욱 AI 앵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